네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중심의 하락세가 조드러지면서 3대 뉴스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성장 중 유형의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율 대비 1.48%, 다운은 0.46% 하락했습니다. 테크 업종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3.02% 내리면서 여타 지수 대비 깊은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4%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은 3월 FOMC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의 시장은 안도했지만 페드의 완화적 정책이 물가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날 시장 전반에 확산됐습니다. 금융자산 가치평가에 기준 척도가 되는 미국채 10년물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1.7%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술주는 전방위적으로 하방 압력에 노출됐습니다. 시총 1인 기업인 애플이 3.4% 내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2에서 3%대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테슬라는 6.9%, 넷플릭스는 3.8% 내렸습니다. 더불어 미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를 촉발했고 이는 유가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쉐브론이 3.6% 내리는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년 금리 상승 수혜주인 은행주는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이 1.7% 올랐고 레스파구가 2.5%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을 지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3월 제조업 지수는 52.8로 전월 대비 28.7포인트에 급등하며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3.3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비 0.2%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계 0.56% 오르면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IT 그리고 경기 소비와 커뮤니케이션은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횟수 우려가 아닌 경기 회복 신호를 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높아진 금리에 부응할 수 있다면 시장 변동성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적 가치성이 높고 밸류 부담이 낮은 경기 민간 가치주에 보다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